자 이번 시간 546페이지 환매죠. 일단 환매라는 말뜻은 다시 사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다시 사오느냐는 말이죠. 일단 우리가 환매는 매도담보의 경우에 설정합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로 우리가 매도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리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완벽히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갚고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환매인 거죠. 그래서 매도담보를 설정하면서 변제받고 변제하고 그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환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교재는 환매는 결국은 채권 확보 담보 수단으로 쓰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환매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해제권 유보부 매매라는 것이 학설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입니다. 일단 환매 목적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환매 대상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환매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기 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환매 특약은 원래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해야 된다. 따라서 매매 계약 따로, 환매 특약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시해야 되고요. 또 이 환매에 관한 부기 등기도 반드시 동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에 대한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도 동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환매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3년, 부동산은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연장이 금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환매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환매 특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짜리가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48페이지 오시면 환매권의 대의행사나 5번 공유지분을 환매해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교재 549페이지, 대페이지죠. 1번 환매가 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계약,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동시에 되니까 1번은 X고요. 2번 매수는 목적 부동산 이외에 제한 물건을 설정할 수 없다?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죠. 4번 환매권의 일종의 물건적 취득권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5번 목적 물의 과실과 대금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상계될 수 없다?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냐면 2번이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번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이죠. 부동산에 대한 환매는 매매 계약이 아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이, 환매가 난 부기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등기를 해야 결국은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2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은 X가 되는 거죠. 자, 550페이지입니다. 일단 교환은 한 페이지죠, 여러분들? 빈법의 조문 자체가 없어요. 자, 일단 교환이 뭡니까?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우리가 교환이라고 하고요. 교환에서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뭐죠? 낙선 계약이다. 따라서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선 계약이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교전의 내용이 왜 별로 안 되느냐?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준용하죠. 그래서 대표의지가 나올지 풀어보지는 않을 텐데 이 대표의지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환을 매매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551페이지에 이제 임대차입니다. 일단 임대차는 목적물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거죠. 일단 임대차 계약은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죠. 만약에 무상이면 그것은 사용대차고 유상이면 임대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물론 낙선 계약이니까 쌍방간의 약정,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의 객체는 목적물, 물건이라는 정책. 따라서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는 것. 또 부동산이라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조심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주택이라는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이 아니에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인 거죠. 따라서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절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떠오르시면 안 되고요. 상가라는 말이 없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말을 떠오르면 안 되는 거죠. 임대차 원칙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 민법상 임대차부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원칙부터 시작해서 예외로 가셔야 혼란스럽지 않고요. 원칙이 흔들린 상태에서 예외적인 것만 잔뜩 외워주시면 문제 풀 때 항상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인 거죠? 채권인 거죠. 따라서 채권이므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칙인 것. 다만 이러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법적 주의가 대단히 취약하므로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552페이지 보시면 이건 예외적인 거죠.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지만 등길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여한 방해배대충허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길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면 방해배제충허권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553페이지입니다. 임대차의 성립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간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게 되고요. 2번 목적물 물건입니다. 따라서 봉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조심할 것은 그 임대의 목적물이 꼭 임대인 소유일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대할 권한이 있다면 그 임대차에게만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대표해지가 나와 있죠.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쭉 맞는 거죠. 자 낙선 계약입니다. 1.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술을 성립 요건으로 한다. 5. 맞는 질문입니다. 자 2. 임대차 목적물은 꼭 임대일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1번은 뭐죠? X고 2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만약에 임차권이 채권이란 이유로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겠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하게 되거든요.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자 임차권은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게 되죠. 뭐처럼요? 물건처럼. 4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임으로 등기하여도 물건으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가 되고요. 5번 부동산 임대차 S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문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논란이 있는 질문인데 X입니다. 자 등기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민법 어떻게 되냐면 반대 특약이 없느냐는 임차인 임대인에게 등기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 약정이 없느냐는 제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5번은 X로 판단되네요. 맞는 것은 2번이죠. 자 임대차의 존속기간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뭘 떠오르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첫째 최장기간입니다.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대차도 영구 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X가 아니라 맞는 질문이죠. 왜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예외된 겁니다. 자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으면 1월 지난 임차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임대차가 소멸되게 되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왜? 주택은 2년이 보장되는 이거잖아. 예외 임대차는 주택은 따라서 주택임대차니까 별말 없으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이냐면 6월 임차이냐면 1월 지난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뭐예요? 원칙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간의 연장입니다. 합의한 갱신 가능하겠죠? A에서 단기임대차라는 게 나오는데 가입합니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B번 토지임차인의 갱신충구권이 나와 있고 하단에 4번 묵시적 갱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 토지임차인의 갱신충구권 부분은 뒤에서 정리할게요. 그냥 묵시적 갱신인데 자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세권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주택임대차는 만료 전 6월부터 2월 상가건물 임대차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이렇게 되네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나가라. 나가라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돼요. 만료 후 뭐예요? 상당한 기간이에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자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 자동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된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56페이지 오시면 임대차 효력이죠. 1번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해요. 누가요? 임대인. 따라서 1.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요. 2. 임대인은 고장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선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 수선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는 특약도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특약에도 불구하고 대수선은 큰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 적극적으로 방어를 방해를 제거해줄 의무를 부담하고요. 4. 반모책임도 부담하겠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 수선의무가 있고 또 방해를 제거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의 생명, 재산,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는 겁니다. 우리 판례인데 그러면 항상 이런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임대인에게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요.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 되고요. 또 고장난 곳이 있다면 수선을 해줘야 되고요. 또 방해가 있다면 방해를 제거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558페이지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의 의무죠. 1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용법에 따라서. 4번 우측에 임차권의 대항력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등기. 다만 예외가 있어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없이도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민법에 규정해 놓는 거죠. 다시 한 번요. 자,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갖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하시는 게 뭐예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 559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비용 상한 청구권이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존속기간 조심하셨어야 되고 이제부터 중요한데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합니다.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자, 이 점이 있죠? 자, 우리가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있었는데 점유자는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 시에 청구해요.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고요. 이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강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분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상한 충고권에서 상한 충고권의 내용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제척기간 아, 제척기간이 있는 거죠. 다만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에, 6월에 행사이 된다는 거 추가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치권까지 나오죠.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임차인의 매수 조건이 나오는데 먼저 임차인님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에요. 자, 임차인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된다면 그때는 임대인 소유가 되니까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유익비 상한 충고권 문제로 가요. 그런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고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가원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합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 부합됐다. 그러면 유익비 상한 충고권 문제라고 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오지 않는다는 건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항상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한다. 또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대제할 수도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복잡하게 정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임차인.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그 임차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투명하면은요.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법을 하면 이제 임차인 임대인에게 내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왜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토지 임대차에도 준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당연히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었고요. 임대인은 해지 통고로 소멸한 거 없죠.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었다는 의미로 임대인이 나가라는 의미에서 해지 통고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물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입니까?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존속 기간에 만료로 소멸됐는데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또 아니면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비용상한 충고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같이 꼭 합쳐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563페이지에 대표해지를 풀어보죠.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충고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해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거죠. 4번을 보시면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나 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필업이 유익비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라는 쌍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봉시 이에 항병권은 문제될 수 있을 전정 유치권이 문제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한 충고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요. 따라서 다음은 뭐죠? 4번이 되는 것. 2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잠을 생각해 보죠. 건물 임차인이 중축을 했습니다. 그럼 중축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니까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라고 해서 부합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구성을 매수 청구권 문제로 가는 거잖아요. 원칙은 뭐죠?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합이 되면 유익비 상한 충고권을 행사하게 되고 유익비 상한 충고권에 대한 민법 규정은 뭐죠?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단 말이죠. 그러면 부합됐다는 얘기죠. 유익비 상한 충고권 문제고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때에도 임차인은 유익비 상한 충고가 허용된다. X고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임차인의 뭐가 나오죠? 의무가 나옵니다.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